안녕 친구들! 그동안 많이 기다렸지? 레인보우 루비가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왔어! 장난감들이 살아나는 우리들만한 세상! 잊진 않았지? 오늘도 레인보우 빌리지에선 신나는 일이 가득해! 미용사가 되어 인형의 머리를 예쁘게 꾸며주고 아이돌이 되어서 멋지게 춤을 춰볼까? 우아하게 발레를 춰도 좋고 쿵짝쿵짝! 아무 춤이나 춰도 괜찮아! 화려한 무대에서 뮤지컬 배우가 돼보는 건 어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춤 좀 춰보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노래를 하는 거야! 레인보우 빌리지에선 메인메이 리틀도 파티 같아! 더 화려하고 더 신나고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레인보우 빌리지로 꼭 놀러와! 레인보우 루비 새로운 이야기! 8월 27일 첫 방송! 3.ativa 7.8.4 3.5-2 3.5-3 2.5-2 2.5-3 2.5-3 2.5-3 2.5-3 2.5-3 3.5-3 3.5-3 4.5-3 5.5-3 5.5-3 1.5-3